자 화이팅! 다시 박수! 들순덜피 희차게! 너는 어떤 회사인고 있니 귀엄마가 되었다면서 험한 그별 빛을 다운 너의 눈빛 듣던 소녀를 기억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지내고 있니 답변은 머리가 괜찮니 자랏 때나 독신만 끄집하던 이라 그러나 먼저 시집갔을 줄이야 살다 있는 건 그렇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살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설레는 일이야 그려 빛만 해도 살다 있는 건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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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